안녕하세요. 4월 13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번 한 번 정말 환영합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까지 근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이 좋은 날씨를 즐길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느끼시면서 또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3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10편 30편 1절에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내 대적에게서 구하시고 그들이 나에게 의수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지셨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성도들아 주께 노래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동안이다. 밤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내가 안전할 때 나는 결국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는 나를 산천을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셨을 때에는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주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10편 30편의 내용은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은 늘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요. 다윗을 헤아려 하는 적들이 있었고요.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돌보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위협에서 그를 구해주셨고요. 죽음 직전에서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외침 가운데 응답하셨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처럼 신뢰했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동안이다. 밤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밤이 어둡고 깊고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항상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고난의 순간이 깊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는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셨을 때에는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건가요? 다윗의 고백은요. 내 삶에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하나님은 11절, 12절처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주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줄게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요.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그 굴곡이 있는 여정들, 여정들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휴, 이렇게요. 그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나? 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행복한 삶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 평탄한 시기가 있던가요? 이 일이 아님 저 일이 힘들게 하고요. 이놈이 아니면 저놈이 힘들게 하고요. 하나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두 개가 막 밀려오고 터지고요. 정말 힘든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만한 더 큰 근심이, 더 큰 한숨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편, 30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우리에게 한순간도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고 말이죠. 단 한순간이라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아마 한숨을 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망의 그런 환경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10편, 30편의 다윗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향한,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한순간도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는 그 하나님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언젠가는 밝은 아침이 올 거라는 것 그 어둠 가운데, 그 밝은 아침이 오기까지 그 긴 터널,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나의 환경은 어렵고 긴 터널처럼, 그 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다이세 고백처럼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뗀 적 없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긴 터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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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